화학 1 킬러특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교태란 고소경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2024년도 수능을 위한 화학 1 킬러특강을 개강할 건데 킬러특강이 어떤 강의인지는 많이 알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또 뭐가 바뀌었는지를 또는 킬러특강은 어떤 강의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지만 킬러특강이니까 당연히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수업이 되겠고요. 킬러특강의 내용은 선생님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단순한 기체 양론을 킬러특강에 굳이 넣을까 말까 생각해봤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체 양론이 좀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비킬러 엔지에 준킬러 엔지로 바꾸기로 했거든. 준킬러 엔지에 좀 많이 할 거고요. 자 킬러특강에서는 잘 알겠지만 양적 계산과 늘상 나오는 킬러 중화반응 두 가지 단어로 수발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혹시 소문 들었나? 작년에 이 킬러 단원이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이 조금 쉬웠다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 계속 쉽게 낼 거다? 그거는 아닌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25강에서 28강 정도 될 거 같고요. 이제 수업을 해봐야 될 거 같고 여기서 개념에서 사실은 많이 해주거든 내가 그치? 근데 나랑 이제 개념을 들은 친구도 있고 안 들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개념 말씀이 양적 계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념 설명하는 데 한 대여섯 강 정도 하고 문풀을 한 세 강 정도 해요. 두세 강 정도 하거든. 근데 여기는 킬러는 양적 계산만 보통 한 열 강에서 열한 강 정도 수업을 합니다. 개념만. 그 다음에 문풀만 한 여섯 강 정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양이 많아.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수월하다운 뒤에 이제 실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실전 문제는 기출은 아니고요. 알겠죠? 나올 수 있는 만한 킬러 문항으로 구성해놨는데 작년 이제 킬러에 비해서 조금 이건 좀 쉽다 라는 건 지금 다 뺐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끌어올렸다. 우리는 나름 킬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야 그죠? 나올 만한 주제 적합한 주제로 공부해야 되니까 난이도 좀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할 거고 킬러가 유명한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듣는 킬러를 푸는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업 때 매번 얘기할 건데 써놨어 미리 자 킬러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야 되잖아. 본질은 그죠? 선생님은 잘 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풀어줘야 돼. 근데 야킬러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흔히 말하는 사후적인 공부를 해요. 뭐냐면 어떤 양적기사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일반적인 해석실 같은 거 있잖아요. 텍스트로 이루어진 해석실을 쫙 보면서 하나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푼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뭐 한 20분 30분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이해는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속마음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이게 과연 실전에서 먹힌다고? 실제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나? 야 한 문제 풀는데 10분 이상 걸리면 그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야. 그치? 그럼 나는 내가 왜 10분 이상 걸리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킬러 단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풀 수 있는 수업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빨리 풀어야 되잖아. 빠르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킬러 문제는 전부 다 뭐가 나온다? 표 그치? 그래프 요런 자료가 나온단 말이야. 이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근데 이거 하려면 자료 분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하기 위한 기계적인 의뢰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계적인. 그래서 가끔 이제 어록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많이 있잖아. 그렇죠? 뭐가 나오면 이걸 생각해야 돼. 뭐가 나오면 이게 튀어나와줘야 돼. 등등도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세뇌시킬 거고 여러분이 자료에서 쓰게끔 만들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야. 제발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양적 계산 문제가 나왔어. 표가 나왔단 말이야. 표에다가 뭘 표시하지 않고 여백을 찾아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못 풀어. 또는 여백에다가 시작하자마자 반응식 쓰고 막 세주 치면 그렇게 못 풀어요. 시간 내. 알겠죠?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킬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한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생님이 킬러가 너무 유명하잖아. 사실은. 그래서 개그나 많은 친구들 듣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걸 들으니까 나도 들어야 되나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알잖아. 중요한 건 사실은 비킬러가 더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비킬러에서 시간을 다 썼다거나 비킬러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킬러를 푸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거고 일단 비킬러가 약하다는 말은 풍채로 화학이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킬러를 풀 확률도 좀 낮아요. 그래서 남들이 든다고 같이 듣지 마시고 일단 조금 약한 친구들은 비킬러를 먼저 강화하고 아직 수능은 멀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킬러 특강은 여러분이 5월에 들어도 되고 6월에 들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 비킬러다라는 늦게 할 수는 없잖아. 자기한테 잘 맞는 계획을 세워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기대만큼 좋은 수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강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